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. 화장품 주들이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가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관심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좀 들썩거리는 모습이었죠. 이 종목은요, 기관들의 수급력이 좋은 흐름입니다. 1월만 해도 기관도 외국인도 매도 포지션을 보이곤 했는데 1월 20일 기점으로 기관들이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고요. 지난주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 기간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줬습니다. 아모레퍼시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리오프닝 관련 주하면 또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근데 이쪽의 수급력을 보면 기관들의 흐름이 꽤 좋아요. 지난해도 그랬고요. 그렇죠. 일단은 뭐 이제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또 산업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보자면 반도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이제 리오프닝 쪽인데 리오프닝 쪽에서도 이제 여행이라든지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주가가 올랐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주가가 안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상승했었던 이 하락하는 그 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. 네,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또 부각의 반응이 엔터주라든지 또 다른 실적이 좀 뒷받침 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샴푸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을 10% 인상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런 시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런 이제 종합 생활 물품들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물론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해당 품목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실적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마스크에서 물론 마스크를 무조건 벗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련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규제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면세라든지 뭐 딸공이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업황 자체가 마련이 될 수가 있으면 돼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 뭐 최근에는 이제 연기금의 자금이 이제 계속 좀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8월 거래일 동안 연달아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이런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됐을 때 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이제 기관도 꾸준히 양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.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형주기 때문에 추세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좀 큰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. 게다가 산업적인 성장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